한 문제 더 맞힌 거예요? 네! 그래봤자 60이요. 그래봤자. 평균 점수는 63점. 이렇게 돼요. 63점 좀 넘는데 그냥 끊을게요. 그럼 여기 하나 더 맞힌 60, 또 다 맞힌 건 아니니까 64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 의미 없어요. 일단 수정은 그렇게 하시고 해설은 내가 따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가장 잘하신 분이 한 문제 틀리셨다는데 지금? 한 문제 틀리신 분은 지금 혹시 맨 마지막 게 틀린 건가요? 한 문제 틀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계시네 저기. 30번 틀린 거야 그러면? 그럼 다 맞힌 거야?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박수 치지 마. 왜 100점을 맞는 거야 도대체? 예의가 있지. 하나는 틀려줘야지. 잘했습니다. 대단하신데? 문제가 좀 쉬웠어요? 네. 쉬웠어요. 아니 쉬운데 이거 나오는 거야 지금? 희한한데 여기. 자 잘했습니다. 아니 기본 유형을 좀 많이 냈잖아요 제가. 기본 유형을.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기본 유형부터 맞추는 거고 그 어려운 난이도 높은 것들은 어차피 못 풀어요 가서. 그러니까 그 연습해봤자 별 의미가 없으니까 곧 나중에 그 10월 달에 가면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놀 거야. 본시험하고. 지금은 거기다 집중하지 마시고 난이도가 중짜리랑 중짜리하고 하짜리 있죠? 이거부터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공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난이도가 너무 높은 상자 이런 건 어차피 나와야 시험에. 본시험에. 그런데 이거는 공법의 범위가 너무 넓잖아. 그러니까 이런 범위는 우리가 커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얘네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 이게 단모의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거 줄이는 거야 이거. 뭘 줄여야 돼? 실수 줄이는 거야. 실수만 하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내가 맞출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문제를 풀고 나서 이거 내가 해설 강의 들어보니까 맞출 수 있는 건데 틀렸어.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일도 있으면 안 돼. 그게 이제 7, 8월 단모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오전에 공부했으니까 다 맞추겠지. 그런 건 안 되잖아. 지난주에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 또 까먹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거 답이 나와 있냐 이거 벌써. 이거 답을 왜 갖다 해놨지? 일단 뭐 그냥 볼게요. 이거 잠깐만. 다 답이 먼저 있네. 일단 할게요 그냥. 다음부터는 이거 빼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국계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틀린 거. 1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잡아내셔야지. 도시금계획설. 이거는 기반인설 중에서 관리계획으로 뭐가 된 인설? 결정. 결정만 동그라미 치지 말고 관리계획이 나와 있는지 봐야 돼. 기본계획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제는 인설. 이상 없고. 오늘 오전에도 배웠지만 이거 하수도 폐기물처리 인설. 얘네는 어때요? 지저분한 개념 맞지? 기반인설 중에서 뭐야? 환경기초 맞다 그래요. 동그라미 쳐야지. 그 다음에 3번의 개발밀도 관리국은 개발행기를 너무 많이 해서 기반인이 부족해. 더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쳐볼까? 기반질은 뭐하다? 곤란. 일단 하나 통과해. 하나 통과.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 용련율을 뭐하죠? 강화만이야. 강화만. 여기서 완화나 하면 어때요?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면 싸대기 날려야지. 그렇지? 강화만 하는 지역. 여기 정리하시고. 4번 갈게요. 택지개발사업 나왔죠? 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도시군계획사업에 안 들어가지. 그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군계획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말한다. 첫 번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렇게 써봐 한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설사업. 이거 하나 들어가고. 사업. 들어가고.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렇지. 정비사업. 3번 정비사업. 이렇게 들어가. 정비사업. 그러면 여기는 택지개발사업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옳은 내용.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포함된다 그러면 세 개만 포함되니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거 나왔으면 맞는 거야. 포함되는 거고. 도시개발사업 포함되고 정비사업 포함되는 거지. 그럼 세 개 빼고 나머지 사업은 포함되지 않죠.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5번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지구단위기획 나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입대상정 나오죠? 그럼 이거 뭐 나와야 돼? 일부만 나와야지. 일부. 일부에 대해서 토징을 합류한다. 기능 증진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확인할 게. 얘네 소속 어디야? 도시군? 관리기획.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신대. 1번의 정답은 가볍게 4번으로 나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볼게요. 2번.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지. 지정권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정리해볼게. 일단 광역이라는 얘기는 넓다. 넓다라는 얘기는 몇 개 이상? 둘 이상을 묶는 거야. 하나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윤을 묶는데. 묶는 방법을 물어보네.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나? 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나? 둘 다 돼요. 따라서 일부만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일부도 됩니다. 전부, 일부 모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 확인 차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여기다 똥을 밀쳤어야 되고. 시도. 본시장 가면 여기다 똥을 밀치는 거야. 시도에 걸쳐있대. 그러면 지정권자 물어볼 수 있고 수익권자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런데 일단 이 지문은 틀렸어요. 지정하여 한다는 틀려요. 지정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누가 지정하죠? 앞에도 틀렸습니다. 시도의사 공동지정은 없잖아. 그렇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다시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역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본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야. 그다음에 3번. 여기 아까도 배웠잖아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전부, 둘 이상을 묶을 때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 그렇지? 이때 일부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 일부, 일부를 지정할 때는 최소 단위가 있어. 이거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이 네 글자 밑줄 꺼놓고 지금 기억해요. 구, 군, 음, 면 단위로 지정을 해야 돼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구, 음, 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문이 낯설다. 그러면 본시험에서 확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가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라고.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다음 문제를 빨리 풀어봐요. 다음 문제. 자, 그럼 봐요. 4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나 변경할 때는 이건 싸다기 쓸 수 있지. 그렇지? 이건 지방이잖아. 그럼 확실하게 틀렸지, 지금. 그럼요. 자, 그다음에 5번. 광역시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무슨 그림에서 X 해야지? 광역시장이 뭘 광역 지정을 합니까? X 그래야지. 여러분, 지정권자는 이미 외우고 있잖아. 그렇지? 국장 지정할 수 있다. 한 명 더.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광역시장 보고 계속 멍때리고 있으면 안 되지. 둘 이상 맞네? 상호 연계하는 거네? 지정할 수 있다. 똥으로 가면 치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누구는 지정 못해. 광역시장은 지정 못하니까 이걸 잡아냈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틀린 거야.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얘는 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답을 예로 시작하는 거야. 이것도 우리 본시험 가서 이렇게 많이 써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답을 알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요령이에요. 그래서 요령 차원에서 지금 연습을 좀 하시라고 한 거야. 다섯 기짐을 다 알고 문제를 푼다?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나머지가 확실하게 X가 되면 나머지 X가 확실하게 안 되는 거 있잖아. 얘는 M이 확실하게 X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얘를 정답으로 체크하는 거야. 이런 부분도 집에 가서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봐. 그러면 본시험 가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고 접근하면 문제 다 풀리거든요. 이것도 확인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약간 나뉘기가 좀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나머지를 X, 1번 X, 2번 X, 4번 X, 5번 X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아마 여기서 함정에 걸릴 수도 있어. 이걸 안 봤을 수도 있어. 못 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 번 보완하시면 돼. 괜찮습니다. 3번 갑니다. 국계법상 이번에 이거 찾아보자. 광역도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1번. 광역도식이 같은 도에 속해 있대. 그러면 광역도식의 수립권자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틀렸다고 해야 돼. 지금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수립권자가 누구냐면요. 도의사 밑에 있는 두 명입니다. 누구랑 누구죠? 시장건수가 공동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장건수가 공동수립하는 거고. 2번도 눈에 확 들어와야지. 여러분 시장건수가 둘이 수입하면서 요청할 수 있나? 요청이라는 얘기는 공동수립을 요청하는 거거든. 도의사한테 우리 같이 수입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러면 도의사가 요청받아서 시장건수가 공동으로 수입할 수 있죠. 이런 이유는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안 받아요. 싸다기 날래야지. 이걸 날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때는 국장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다.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3번 보세요.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유사가 같이 수입했대. 공동수입하는 거야. 그러면 서울특별시랑 경기도에 걸쳐있으면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유사 공동수입하는 거 맞죠? 이걸 시도유사 공동수입이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그러면 시도유사 공동수입했을 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아 안 받아? 승인을 왜 안 받아 받아야지. X 많이 틀렸나 본데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답 안 하면 많이 틀린 거예요. 아니, 특별시장도유사가 수입하면 도유사한테 승인받아야지. 유형만 조금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4번 확실한 답이 나와. 광역계획권을 지어날로부터 3년. 또 그런 걸 쳐봐.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유사가 승인증을 안 했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 시도유사는 수립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수립해야 돼? 국장이 광역도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읽으면서 퍼펙트 그려야지. 퍼펙트 4번 정답이잖아, 지금. 이렇게 찾는 거야. 5번. 이건 어때요? 여러분, 계속 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시도유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이 지문까지 읽어드릴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이거 틀렸구나. 쏘곤쏘곤 안 된다니까, 얘네는. 싸다게 날려야 돼. 시장소만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도유사는 안 돼요. 이런 주문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든요. 시도유사는 요청만 할 수 있어. 재빨리 X를 해버려야 돼. 더 이상 이걸 읽으면서 뒤까지 가면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시장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나온다니까, 올해 시험에. 이거 정신 반짝 처리해 보시라고. 이런 거 보면 쓱 이따 싸다기를 여기서 탁 쳐야 되는 거야.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없다. 누구는? 시도유사는. 시도유사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할 수 있죠? 그럼 리모엔드 잡히잖아, 지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됐습니다. 자, 4번 가죠. 국계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는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 틀린 거? 수리권자 몇 명? 만자를 좀 붙여줘. 기본계획은 6명 만이야. 거기서 4명, 2명 나누는 거야, 지금 이거 4명. 앞에 있는 4명 있죠? 특별시장, 과외시장, 자치시장, 자치의사 4명 있지? 얘네는 승인 안 받잖아. 승인 안 받으면 본인들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승인권자가 없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뭐 하면 돼?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쳐서 확정한다는 얘기잖아. 협의, 심의 본인이 거치는 거 맞나, 지금? 그렇지. 이거 동그라미 치고 중요한 질문이잖아, 이거.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이 질문이 떠요, 또. 학생들이 멍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누구는 안 되냐면 여기 4명은 이게 돼요. 왜? 승인을 안 받으니까. 그런데 시장군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렇지? 시장군수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는데 무조건 싸대기 난리 가야 돼. 왜냐하면 시장군수는 기본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승인권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땐 도지사가 하는 거지. 도지사가 승인하려면 협의도 거치고 뭐도 거쳐야 된다? 심의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2번 가볼게. 이거는 여러분 눈에 확 들어와야 돼. 땅땅땅 3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1번. 두 번째는 광용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2번 그래야지. 세 번째는 인구가 8만 명이래. 그럼 10만 이하잖아. 그럼 세 번째 요건까지 갖췄네 그래야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때요? 맞죠? 맞죠? 동그라미를 쳐야죠. 동그라미를 여러분을 치셔야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게 1번하고 3번을 비교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야. 도디사가 기본계획을 뭐 할 때? 승인할 때. 승인권자 도디사 맞지 그렇지? 그때 협심 거치잖아. 협의도 거치고 5도 거치네. 지방도 희망의 심의 거치는 거 맞지 지금. 이거를 시장수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을. 그렇게 유형을 바꿔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지문이나 3번 지문 있잖아요. 중요 지문이야 이거. 1, 2, 3번 다 중요해 이거. 기본계획에서 후보군이야 다 얘네가. 정답 후보군이라고 얘네가. 싹 다 정리하고 가면 답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 기본형으로 한번 가볼까? 이거 네 글자 수립기준. 누가 정해? 국장 나오면 동그라미 안 나오면 싸다기야. 국장 나와 있죠.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국장 보이면 동그라미고요. 안 나오면 싸다기 치고 오신대. 지침은 누가 준다? 국장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번 보자마자 동그라미 이거 X에 써야 돼요. 왜냐하면 관할 위혁 전부에 대해서 광역특위 수입돼 있어. 그런데 광역특위 내용 속에 기본계획 내용이 일부 그러면 여기다 싸다기 날릴 수 있지. 모두 포함돼야지 모두. 모두 포함돼야지. 그래야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않아도 이상이 없죠. 일부만 포함돼 있으면 광역특위의 기본계획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모두라고 빨리 받고. 이것도 경험이 중요한 거야 경험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두 포함돼 있을 때 기본계획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중요한 문제. 버릴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럼 내가 버릴 문제를 내겠어? 중요한 문제를 내겠지? 정리하시고 5번 한번 가봐요. 5번. 기본계획은 고정도 하시고 관리계획으로 한번 넘어가서. 어차피 관리계획이 내릴 게 많으니까 2번 한번 가보자. 관리계획의 2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민은 일단 2번 제안할 수 있죠. 일단 서류 두 개 들어간 거 맞나 봐봐. 하나는 도서, 하나는 설명서 첨부에서 기반인설 설치점의 계량에 대해서 2번 권자에게 2번을 제안할 수 있다 없다. 맨 끝에 이따에 동그라를 쳐야 돼. 맨 끝에 같이 읽어야 돼. 이거 없다로 나올 수 있거든. 용산기지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반인설 설치점의 계량이 있죠? 네. 이반전할 수 있고. 이거는 느낌, 여러분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뭐 물어본다, 느낌 와야 돼. 시가조정구역 나왔죠, 그렇죠?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 사업을 하고 있었어. 관리계로 결정되기 전부터 공사하고 있었어. 착수지. 그럼 기득권으로 오는 거네? 그럼 이 사람이 공사를 계속하려면 승인받는 거 아닌데요, 그래야지. 신고야, 신고. 기억나시죠? 답이에요, 이거. 3월 이내 신고인가? 응, 3월 이내 신고. 3개 이내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3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하는 거지.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 싸대기 두 대씩 치고 와. 이거 싸대기 못 치신 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금? 싸대기 맞고 온다 그랬잖아. 얼굴 시뻘게 져서 돌아다니는 거야. 싸대기 치고 오라니까. 맞고 다니지 말고. 자, 그다음에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아, 이거는 소속의 관리기니까 관리기를 입안할 때. 응, 입안할 때 거친 절차 맞나요, 이거? 그렇죠. 지방위권 듣는 거는 입안할 때 거치는 거잖아. 왜냐하면 입안할 때 거치는 게 세 개 있거든. 첫 번째, 기초유사해야 된다. 두 번째, 공남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세 번째, 입안할 때. 지방의 의견을 듣는 거야. 입안할 때 거치는 절차 맞네, 그래야지. 또 이게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거쳐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거치는 절차 맞고요.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올게요. 4번은 기본 유형을 낸 거죠. 국가여행 나왔어. 그럼 이건 누가 입안할 수 있다? 국장. 맞다. 그럼 국장이 입안한 내용은 결정도 누가 한다? 국장이 하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5번. 시의 도시사가 지구단위기획에다 밑줄 보세요. 지구단위기획 나오면 개발이네, 그래야지. 개발. 지구단위기획은 개발 맞지? 그런데 개발하는데 토지만 개발합니까? 건물도 개발합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써놔. 다음 주에 지구단위기획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행정청이 이 지구를 개발하겠다. 그때 토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거물을 몇 층까지 올려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때는 공동심의가 보여야 돼요. 공동심의. 머릿속에 이미. 여기는 건축위원회 플러스 도시계위원회가 하는 무슨 심의요? 공동.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요. 공동. 심의 맞죠? 공동심의 하나밖에 없거든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 공동심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시험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무슨 게? 지구단위기획이거든요. 그럼 지구단위기획은 물어볼 때 딱 하나밖에 안 물어봐. 공동심의 거쳐야 한다. 그다음에 액사 만들고 동그라미 치는 거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위원회가 공동안심을 거쳐야 된다.